안녕하세요, 윤정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친구. 나는 담차! 필름의 꽃말은 뭔가요? 미라클 사랑이라고. 내가 가장 멀리서 온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 한번. 어디서 오셨어요? 광우중에서! 가족이 왔어요. 시작! 가져요, 가져요. 이거 계속 다 꾸려줬어요. 아까 지금 너무 힘든데, 미스터가 좀 아프지? 뭡니까? 뭡니까? 자,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불러볼까요?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! 오!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아름다운 그대가 내 한 번 아끼고 너의 것만 유정성! 유정성! 와! 와! 진짜요? 저도 주는 거예요? 유정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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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님과 함께하는 웅닭바람 미라클! 분노랑! 38! 하! 와! 대한민족으로 뭐라고 외치죠! 휘발! 휘발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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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성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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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-남-지! 우-위라-이! 미카마카! 마카마카! 좋아! 아이 선택해주시고요. 괜찮다. 안 괜찮다. 하나 둘 셋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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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다시 만나길 기도해 귀여워 언니 됐어. 됐어. 패션. 부끄러워 부끄러워 춤 춰 좋아! 컴온 부끄러워 부끄러워 여러분들 어디갔어요? 출고 오셨나요? 네! 여러분이 제일 수고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